으아... 으악! 새우랑 오징어랑... 야 다시 돌아갈 위해! 마구와사당 고지가 눈앞이다 애교 안 했어 쿠팡, 쿠팡 시켰어? 까꿍 같이 좀 갑시다 왜 이렇게 혼자 가 걸려? 주미태 체크인은 아직 안 했잖아. 나는 했는데 나 좀 챙겨주지 나 좀 떨린단 말이야. 빨리 셀프 수암을 지금 나도 챙겨주지 일본 갈 준비 됐어? 저는 셀프 체크인 했고 네 뭐 할까? 응 까까? 주세요 해야지 전화 주세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그렇지 먹방요 안녕 윙 뭐 하는 거야? 비행기 타면 위에서 바람이 나온단 말이야 윙 연습하는 거야 우리 오늘 커플룩이잖아 어휴 두 개는 좀 돼 커플룩 윙아 윙아 아니 몇 년 만이야 진짜 3년이 이게 뭐야 우리 신혼여행 가고 처음인가? 어 맞아 기사에 기사에 성공 윙아 나 귀여워 윙아 윙아 너 비행기 제주도 때 한번 탔었는데 기억나? 야! 야! 그래! Blackpink in your area 에어 Blackpink in your area 에어 워프가 컴퓨터 워프 워프 머리 퓨터 자아 워프 워프 이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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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으 으 으 달라고 달라고 알겠어 야 차 예약하길 잘한 것 같아 우미 컨디션으로 좋게 지하철 타고 갔다고 생각해 아니 숙소 너무 좋은데? 누가 골랐는데 내가 골랐잖아 제일 자랑하고 싶은 곳이에요 이게 이렇게 저기 뜨거운 물이 나오거든 공천역을 계속 할 수 있어 너무 좋지? 그리고 바깥에는 저기엔 찬물 그래서 뜨거운 물 찬물 뜨거운 물 찬물 이렇게 하면 좋대 호스트가 밖에 정환도 진짜 이뻐 너무 좋은데 이거와 데이비 키트가 있어가지고 아기 수건이랑 아기 칫솔 치여서 다 있어요 우리 사바구이 이렇게 4일치 다 있어 와우 지금 물 방금 한 번 다리만 씻었는데 막 매끌매끌해져가지고 인어공주가 된 것 같네 여기는 우리 방 이쪽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목욕이 못하게 보이는 거 오오 밤에는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여기 이제 우미방 상어 난 콜레트랑 상어만 데려갔어 워낙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오 창고 금고도 있고 여기는 이불 추가 이불이랑 그런 것들 있네요 엄청 많네 돈들이 막 이렇게 있어 이런 무슨 이런 것들이 있어 홀라벙제 냉장고 전자레인지 받고 인덕션 한 번 들었네 엄마 여기 애기 시끼도 다 있어 엄마 둘째 무슨 일인데 엄마를 너무 사랑해 사랑해 될 줄 알았어 우리 오늘 커플룩이잖아 같이 있어야 돼 그치 우마 엄마 목걸이 어딨어? 진짜 신기하지 저기는 뭐예요? 저기 막 칼 같은 거 있던데 어 그건 종태 코 글면 바로 그냥 목 베어버리라던데 호스트가 연락 왔어 나한테 여기 티비도 있고 저기 애기 장난감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 은지 있다 은지 아 이거 좋대 여권 사진이잖아 꺼져 중앙에 갔어 네 여권 사진 화장실도 두 개나 있고 너무 좋다 진짜 좋아요 밥 먹으러 출발 사줬습니다 이게 오징어전? 아니 믹스 새우랑 오징어랑 고기 섞은 거 야끼소바 우미도 한 입 해야지 우미 지금 일어섰다 우미 준비됐어? 오 준비됐어 엄마 딸 자 빵구덩구야 맛을 봐야지 우리 빵구덩구도 옳지 약간 탁구야키 같다 뭔 소리야 너 탁구야키가 뭔지 모르지 아니 뭔지도 어떻게 할까요? 괜찮아 다이져브데 다이져브데 맛있어 눈 nose 아 İyi 또 네? 선생님 하이 아가리 또 나데? 오사카성까지 20분만 걸으면 돼 하이하이 20분 원래는 지하철 타도 되는데 하이하이 20분 걷는 게 또 묘미지 그렇지 밥을 많이 먹었잖아? 그리고 머리도 한국에서 아침에 감고 안 말린 채로 나왔는데 지금 말리고 있어 물어본 사람 x2 기차 올라가 어? 기차가? 기차가 온다는 소리 아니야 이거? 로맨틱할 듯 로맨틱하다고? 가서 사랑한다고 외쳐 저희 기장님한테 내 아버지 돌아갈래 뭔지 알지? 바쿠와사탕 바쿠와사탕 기차가 온다 뭔지? 저 경충선 아니야? 맞아 1호선 1호선 여기 춘천 맞지? 여기 경충선 맞지? 그래 오겐키 데스까? 아니 사람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? 다 어디 갔지? 나 너무 좋아 사람 없어서 한국사람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도 없어 이거 뭐야? 백성 아니야? 우와 은지 여기 봐 장관이야 장관 미안하다 나 아직 한지 한 달 안 됐어 너희는 너무 부셔 미안하다 은지 고지가 눈앞이다 오카카성이다 예쁘긴 예쁘다 우와 무슨 동화 속 장면 같지 않아? 내가 알기로는 저기 이 토이로봄이가 지은 거라 그랬나 그랬던 거 같은데 한번 가서 달로 살지 깨부실지 좀 봐야겠다 햇빛이 싹 가렸어 이제 눈이 떠지네 저거 너무 예쁜데? 저거 내가 사줄까 은지? 뭐? 못 살까 봐? 서울에 아파트나 한 채 사주세요 됐으니까 어머 놀라워? 왜요? 아니 성이 왜 이렇게 커? 어때 정산? 너무 좋은데 약간 영상이나 사진 찍으니까 닭장판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인데? 근데 이 토이로봄이랑 연관이 있는 것도 이 토이로봄이 누구지? 아 도요토 위데오 씨 그 사람이 누구야? 왜 이렇게 누가인지 모르겠어 이순신한테 깝친 사람인가요? 이순신한테 깝친 사람인가요? 그럼 전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날씨가 시원해졌네 우미 춥겠는데 그래서 셔츠 벗어줬어 난 얼어 죽어도 괜찮아 우미만 살 수 있다며 난 얼어 죽었어 우미만 살 수 있다며 가방에 물 있나? 너무 목이 맞대 우마 우마 아빠 한번 봐주면 안 돼? 네 안 돼요 너 쩍벌의 여왕이야? 나 봤어 아 이게 볼록렌즈가 돼서 관광렌즈? 아 얼굴이 오이같이 나오네 우미 뭐 봐? 강불 안녕 여행 제대로 즐긴다고 우마 씨 우미 엄청 좋아하네 아빠도 찍었을 텐데 우마 너 여행 제대로 즐긴다 내가 서고 싶어 서고 싶어 아빠 좋을 거야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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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아빠 줄 거야? 응? 아빠 줄 거야? 윤디 진짜 만들어 먹을 거야? 응 만들어줘요 조금만 만들어주면 돼 내 것도 만들어 줄 거야? 응 앞에 그러세요 뭐야? 어묵 오뎅 아니고 어묵 어묵 오느라 고생했다 왜? 응? 에헤헤헤 에헤헤헤헤 아니 쿠팡 쿠팡 시켰어? 물가가 너무 좋아요 일본 와따시 일본어 스키스키다 스키다스키 스키다시 주세요? 이수 챙겨오고 이런 건 나는 오히려 더 귀찮은 거야 쌀을 못 갖고 들어오더라 일본에 그래서 햇반 사고 바나나 수박 감자 당근 파 썰린 거 계란 네알 어묵 두부 소고기 우미 이제 4일 동안 맛있게 잘 먹는 거지 대단하다 여기서 요리를 할 거야 그러면? 어 요리도 아니야 전 대우미 거는 간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삶고 볶고 그치? 진짜 작다 이렇게 보니까 뭐 우미 작아 돈까스 박소스 하나 샀고요 박고치 샀고요 가지무침 초밥 샀고요 유부초밥 이거 하나 어디 갔어? 여기지 이건 뭐 인스타에서 유명하게 올라갔어 그래서 그냥 사왔어 콜라랑 물 따가 아 손가락으로 화가 잔식 났어 와 진짜 이유식을 했네 오늘 저녁이야 우미? 아 일본 소고기 맛있네 계란 감자 그리고 내가 집에서 가져온 매생이 그리고 정태 봐봐 짐 챙길 때 얼마나 짐이 없었어 그것도 음식 가져오려면 보냉백에 뭐해 또 검역 통과할 때 또 뭐해 뭐해 막 이런다고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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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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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맛있겠다 고기 킬러 옳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먹는 거야 고기를 진짜 잘 먹고 오늘 제가 공항에서 강아지 형사한테 잡혔잖아요 캐리어에다가 우미 김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일본 도착했더니 강아지들 엄청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걔네가 음식 냄새 같은 거 맡아가지고 가방을 잡는 거예요 우리 가방 딱 잡힌 거야 정태가 계속 노 노 뭐 이지랄 푸드 푸드 뭐 음식 있냐고 물어봤잖아 노 아 노리 노리가 아리마스 그랬잖아 왜 안 주무시는데요 순둥이 끝났어 진짜 그리고 비행기 잘 사줘서 고마워 그건 진짜 고마워 공항 내리자마자 그렇게 샤우팅을 하고 신이 나셨어 신이 나셨어 안 듣고 있는 거 같은데 어 아무것도 안 드는데 왜 맛있는 거야 배고픈 거 아니야 아니 아직도 이 재밌는 영상을 보고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눈을 썼군요 종지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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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주세요